너 꿈이 아나운서였던 거야, 마이크였던 거야? 어? 솔직히 너 아나운서 까면 아냐. 또라이는 나라야 맛있지. 대리님이요. 만수르 딸이 와도 언니래요. 싫다고 하셔도 말만 그런 줄 알았고. 서리님, 다음번에 같이 갈까요? 주말에는 좀 그러시죠. 당연히 남친이 있으실 테니까. 그냥 말할까? 근데 니들 왜 안 들어갖고 여기 있어? 저기 설아. 오늘은 내가 에라랑 잘게.